뺑아리 공부방 케빈과 안나의 그림일기 첫번째 이야기 케빈 조지와 싸웠어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뺑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케빈이 친구 조지와 다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케빈의 일기장을 함께 보기로 할까요 이번에는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오늘은 나와 친구 조지가 싸웠어요 그가 나에게 묻지 않고 내 장난감을 가져갖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매우 화가 났고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포옹했어요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되어서 기뻐요 아하 케빈과 조지가 장난감 때문에 다투었었군요 그래도 서로 화해를 해서 다행이네요 그럼 다시 한번 케빈의 일기를 들어보아요 케빈의 일기장에서 케빈의 일기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friend 친구 friend 친구 f-r-i-e-n-d friend toy 장난감 toy t-o-y toy toy fight 싸움 싸움 fight 싸움 f-i-g-h-t fight mad 화난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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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 yell 고함치다 yell yell 고함치다 y-e-l-l yell yel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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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S O R R Y. Sorry. Happy. 행복한. H A P P Y. Happy. 다음으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영어일기를 쓰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자주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까요? I played with my friend at the park today. 오늘은 공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I played with my friend at the park today. 오늘은 공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I played with my friend at the park today. I played with my friend. 저는 친구와 놀았어요. 라는 단순한 문장에 At the park today. 오늘은 공원에서 라는 구문을 덧붙였어요. 이 문장은 At the room today. At the school today. 와 같이 뒤에 오는 장소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장이에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또는 영어일기를 쓸 때 사용해보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공부가 끝났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다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